미라!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미리의 일기를 맡은 기획자 미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인데 뭘 해야 될까 해서 준비한 게 먹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의 일기 시작!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메뉴들을 준비했는데요 제육에 김밥까지! 이게 보여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짜잔!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! 마크정식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때요?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처음에는 떡볶이랑 순대를 먹으려고 했는데 마크정식에 순대만 사와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? 와... 맛있겠네요 일단 먼저... 마크정식 와 치즈 여러분들 김이 모락모락 나요 잘 보이시려나? 손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또 편의점 음식을 먹는 거라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먹죠 그리고 김밥을 샀는데 참기름을 또 주시더라구요 이거를 또 김밥에 살짝씩 찍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맛있을거 같애 김밥도 오 참기름 냄새 smells 굿 일단 면은 클리어 우와 아이고야 어떡하지 일단 휴지 좀 가져올게 오 누가 치웠지 바로 제가 치웠습니다 여러분들 치우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육도 두개 남았고 해서 이제 마지막 한입하고 제가 또 브이로그가 길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입하고 종료하고 이제 남은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육까지 올리고 일단 제육 올리고 여기에 또 순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오늘 메뉴가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네 여기서 이제 미리의 일기 일단은 마무리 했구요 미리의 일기 2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음 authorities 음 응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